아 요거는 다른 부동산 봉천역에 있는 투룸 매물이구요 리모델링 한거고 바닥 1층 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000에 55에서 4000에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당 5만원 다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면 애완동물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자리는 지금 없는데 근처 건물에 5만원 냈고 지정 주차자리를 얻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옵션은 풀옵션으로 들어갈 거고 관리비는 따로 없고 제 생각에는 수도세는 n분의 1로 할 수도 있어요 세대별로 나올 수도 있지만 구호기다 보니까 그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은 보다시피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가 안나왔지만 그래도 투룸 리모델링 한게 1000에 55 뭐 요정도 가격이면 아주 좋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봉천역에 있는 부동산 매물이어서 어 혹시 요방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제가 믿고 거래하는 부동산 중에 하나니까 따로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정입니다